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쪽에 앉아주시겠어요?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머리에 물 뿌려 드릴게요 침묵 닭비에 물 뿌려 드릴게요 Experience 화사고자 파는 머리카락을 잘라주세요 머리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?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? 조금 짧게 숱 먼저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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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드릴게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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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어떠세요? 괜찮은 것 같나요? 좋아요. 자, 이제 머리를 털어드릴게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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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감겨 드릴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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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감기에 결문의 가게 머리만 결문의 causa 영상편에 든지 넷 파인재 لさ 머리를 말려 드릴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음에 드시나요? 앞머리 좀 더 잘라달라고요. 알겠습니다. 이만큼만 더 잘라드릴게요. 여기요. 마음에 드세요? 좋아요. 스타일링도 해드릴까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왁스 좀 발라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스프레이로 마무리해드릴게요. 그리고 스프레이로 마무리되요. 그래서 스프레이로 마무리해 주세요. 음 다 끝났습니다. 스타일링도 맘에 드시나요? 다음에도 찾아오세요. 염색도 추천드립니다 파마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